뭐가 저기 뭐 미션이 있나 저기? 아까 저 옆에 보니까 진짜 모래시계가 있더라고요. 그렇죠? 여기 모래시계가 있어요. 저 나무 밑에 모래시계 큰 거 거기서. 그러니까 뭔가 시간 안에 뭔가 끝내야 되는. 그러네요? 그 어떤 미션이 저기 안에 이렇게. 저 보이시는 땀밥 그 안에 들어가시면 뭔가 있을 거예요. 들어가세요. 그거 하나 선택해 본 건가. 지정 생존 미션 그 첫 번째 생존 도구 지정. 낚시줄과 바늘. 랜턴. 작살. 정글도. 카누. 낙하산. 스노클링 세트. 산압. 파이어 스틸. 병만족은 역대 정글의 필수 도구들을 상징하는 9개의 카드 중에 하나씩을 선택. 제한시간 60분 안에 섬 곳곳에 숨겨진 카드 속 생존 도구를 찾아. 앞으로 54시간 동안 찾은 도구만으로 생존해야 합니다. 그것을 알지. 앞으로 24시간 동안 그 도구들로만 생존하셔야 합니다. 야, 이게 냉동한데 여기. 찾은 거 갖고 써야 하는데요. 그럼 왜, 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? 뭐지? 라는 생각밖에 안 되었어요. 어떡하지? 짐 내려놓으시고. 가방 내려놓으시고. 또 편하게 가방 내려놓으세요. 이거 내려놔요? 몰라. 왜 손 싫어. 오. 진짜 그 미션을 들으니까 너무 막막하고. 거기 배낭에 제가 다 준비해 온 게 있었는데. 뭐 어떻게 해야 할지. 이곳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. 진짜 막막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가져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무겁게 그 배낭을 메고 왔는데 그거를 가져가는 바람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. 들어가보시면. 비밀이 너무 많아. 비밀이 너무 많아. 들어가오세요. 궁금한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